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건강 노래 캠페인 오늘은 과수원길을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이 뒤에 아카시아 나무가 보이죠 아카시아 나무도 보이고 과수원길 노래 가사 다같이 생각하면서 밑에 가사가 나오고 있죠 가사가 곧 나올겁니다 같이 따라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곧 나올겁니다 오늘 시간이 나시면 과수원길을 꼭 걸어보시고 이 노래를 흥얼흥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건강 노래 캠페인 오늘은 과수원길을 들려드렸습니다 코로나 물러가고 코리아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